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우리 다음 주 방송은 1월 1일 방송이니까 1월 1일 날 방송이 나가는 건 방송이니까 올해 이 방송이 마지막 방송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정리를 잘하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짧게 올해 있었던 일들 조금 복귀해보고 그리고 우리 지금 특집으로 진행하고 있는 총선 출마 예정자 모셔서 이야기 듣는 시간 가지려고 하는데요. 올해 조금 생각나는 거 있으시면 올해는 국가적으로도 2주마다 이슈가 하나씩 터뜨려가지고 이슈로 이슈를 막고 그랬었는데 서대문구청이나 서대문구회에도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구청장님에게 벌금 이렇게 부과하고 과태료였나요? 벌금이 있는지? 과태료인지 벌금인지 정확한 용어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니까 그리고 고소도 하고 하니까 제2호구권을 발동시키시고 정치가 맨날 거부만 하고 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그 와중에 그거 관련해가지고 또 그 의원을 소환하겠다라고 어떻게 됐나 모르겠냐? 의원소환운동도 했어요. 하고 있나? 그거 관련은 아니고 다른 일 때문에 소환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결과도 저는 잘 모르겠고요. 약간 스펙터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추경 관련해서도 그런 옥신각신이 있었죠. 추경이 되네 안되네. 추경이 밑에 깔려 있었던 내용들은 의회를 감사하겠다. 감사하겠다. 이게 제2호구권부터 시작해서 제2호구권을 이렇게 구의회가 구청을 넘기니까 구청이 요구빠라 하면서 다시 감사를 하고 감사를 들어오니까 그럼 이제 추경에 대해서 브레이크 걸리고 이게 결국은 두 집단의 힘의 싸움을 하다 보니까 정작 좋은 정책들이 나왔나 하는 거는 조금 돌아볼 지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1년 내내 우리가 방송에서 좀 있었던 얘기들이 뭔가 좀 정치를 좀 서로 했으면 좋겠다. 협치나 대화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거를 사실은 이제 전국적으로 볼 때 용산을 보면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사실 우리는 서대문구에 방송을 하면서 서대문구와 서대문구의회를 보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했었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정치를 하라고 만들어 놓은 자리들인데 정치는 안 하고 그렇게 씨름만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정치가 실종된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잘 헤쳐나가야 된다. 그나마 다행인 거는 올해 2024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사실 추경 때처럼 또 터지면 올해를 넘길 수도 있고 이러지 않을까 사실 걱정하면서 우리가 예산안 관련된 주제도 다루고 이랬었는데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다른 의미예요. 추경은 이제 다른 외부적 요인 때문에 좀 고민이 많았던 것 같고 이번 본회상 같은 경우는 저도 너무 지겹게 말하다 보니까 그러긴 하는데 청장님이 하고 싶은 일이 명확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사업에 대해서 좀 이제 밀어줄 거냐 이거는 좀 적합하지 않으니까 제동으로 갈 거냐 뭐 이런 이제 공방들이 오갈 텐데 그런 게 없으니까 예산 심의할 때 뭐 루틴하게 하는 그런 사업들만 제시되니까 적당히 넘어가겠죠. 기획예산과장이 말했죠. 김덕현 상임위원장이 구청장 공약 사업이 예산에서 몇 퍼센트 되냐 그랬더니만은 저희 쇼치에 있습니다. 유튜브 쇼치에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이 공약이 없으셔서 편성된 예산도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주는 그러니까 예산이나 다른 사업이 다 녹아 있다. 뭐 이런 이제 말씀이시긴 할 텐데 그렇게 따지면 이제 국장님께서 청장님이 후보 시절에 했던 그게 다 공연 부렸다고 지금 고백하는 거랑 똑같은 건데 그래서 저는 보면서 야 이거 되게 이거는 너무 솔직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하고 싶었던 게 몇 가지 확실히 보인 것들은 있었죠. 신촌 연세로 대중교통 전형지구를 해제하시려고 엄청 노력하셨던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신통개발 같은 이런 재개발 사업 밀어붙이려고 하신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기 서부경전철 관련해가지고 배기반 역사 때문에 좀 시끄럽게 했던 그게 약간 근데 그것도 정정이 돼버리는 바람에 실제 그거 가지고 돈도 이야기를 했어야 했던 것들이 다 묻혀버린 것들이 좀 아쉬운 점이 있었고 뭐 이성원 청장의 어쨌든 지금 서대문구청의 어쨌든 공약이랄지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좀 이렇게 찾아봤는데 예순 몇 개 정도 60 몇 개 되더라고요. 예순 몇 개 그중에서 재개발 재건축을 하겠다라는 공약이 한 20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3분의 1가량이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뭘 짓겠다 등등까지 포함해서 뭐를 뭐 토목 이런 것까지 포함하면은 3분의 1 이상이 재개발 재건축 토목 뭐 이런 쪽이에요. 저는 이제 재개발 재건축 공약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거는 비주체적인 사업인 거예요. 그렇죠. 주체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결국 주민들이 추진을 하셔야 되고 구역 지정을 하고 행정적인 뭐 이렇게 관리 뭐 이런 정도를 할 수 있는 거지 그걸 막 옆구리 찔러가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되게 냉정하게 그걸 공약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도 좀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요. 그렇죠. 그거는 사실은 구청의 재산이나 이런 게 아니라 다 각자 주민들이 재산을 가지고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 것인데 이거를 가지고 남의 재산 가지고 재건축 재개발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공약으로 성립하느냐 이거에 대한 의문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재개발 재건축이 필요한 것들이 분명히 있긴 있는데 서대문 전체를 바라보면서 지금 재건축이나 재개발이나 뉴타운은 정치적으로 거의 사라졌으니까 이런 걸 추진하고 있는지가 궁금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서대문구가 전체 재개발 재건축을 마무리 이제 됐다 쳐요. 그래서 서대문 전체 주거지역이 아파트로 80% 90% 되면은 그건 좋은 일인가. 그리고 났을 때 서대문구는 정말 구청이라고 하는 곳은 서대문구 전체 아파트 관리사무소 이상 역할을 뭘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서대문구를 만들고 싶은 게 지향인가. 저는 이제 앞으로 정치를 10년 20년을 바라보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면은 여기에 대한 좀 해법을 가지고 도시를 설계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있어요. 들리는 소문에 삼선을 하시고 싶다 하고 삼선까지 하시고 싶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뭐 그건 이제 건강을 잘 챙기셔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갑자기 건강 얘기가. 아니 이제 연세가 있으시잖아요. 연세가 있으시니까 그건 당연히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인 거고. 그 10년을 앞으로 바라볼 때도 서대문 전체의 도시계획을 어떻게 하실 거냐. 뭐 그런 게 이제 정리가 되지 않고서는. 뉴타운의 학습이라는 것들이 실제로 존재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판단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젤 뉴타운 같은 경우도 원주민이 입주율이 17%밖에 안 됐다는 통계들이 있기 때문에 누구를 위한 재건축 재개발인가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겠죠. 여전히 여전히 그 문제는 남아있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뭐 얘기 좀 더 덮으실 얘기 있으면. 어쨌든 잘하셨던 부분들도 우리가 돌아보면은. 네. 그 홍재천 포포카페 같은 경우에는. 또 문석진 전 청장은 또 자기가 시작했던 사람이다. 그렇죠. 저번에 오셔서 본인이 하셨다고 시작하셨는데. 그렇죠. 어쨌든 이제 조금 이제 우리가 서 있는 곳이 다르면 풍경이 다르다고 조금 이제 변화가 있었더니 이제 달라진 모습들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많은 분들이 이제 찾아오셨잖아요. 저도 이제 뭐 환경문제다 뭐다 이런 것 때문에 과연 그렇게 하천을 그런 식으로 개발한다랄지 약간 이런 거에 있어서 되게. 저는 처음에 그때 별로라고 그래가지고 뭘 했었잖아요. 우리 방송 때에도 제가 막 아 별로야 별로 그래가지고. 근데 가서 보니까 좋긴 하더라고요. 뭐 하천 상부니까.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잘하셨던 게 안산 황토끼. 황토끼. 네. 또 여기도 이제 많이 찾아오셨다고 하니까. 황토끼라는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뭐 잘하셨다고 저는 보여지고. 그 다음에 신천에 이제 글로벌 대학생 축제. 그 약간 그거는 좀 통계 마사지를 하는 기분이. 자꾸 이렇게 통계 마사지가 들어와 있는 게 있어서. 그래서 아 이거 참 껄끄러메요. 보면은 신천 그 뭐야 우리 대중교통 경영주구 관련된 것들도. 거짓말을 말하지는 않는데 진실을 얘기하지 않음으로써 뭔가를 이렇게 숨기고. 숨기고. 예를 하고. 이게 이제 통계의 양면이긴 한데. 말을 하면서 신천이 매출 상승률이 3등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마치 서울시 전체에서 3등을 한 것 같은 느낌인데. 사실은 그게 대학가들이 있는 곳 6군데 중에서 3등을 한 그런 자료인 거잖아요. 그렇게 계산해서 대학가들이 있는 6군데 중에서 3등을 했는데. 뭐 대중교통 경영주구까지 해제하면서 3등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게 과연 엄청난 큰 성과인가에 대한 문제가 이제 문제씩 들게 마련인데. 그 얘기는 싹 빼고 그냥 3등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면. 뭐 서울시 전체에서 3등한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와 대중교통 경영주구 짱. 아니 그리고 서울시 전체에서 3등 하면 그것도 뭐 잘한 거예요. 잘한 거 아닐까 중도면. 아니 신촌이 남들 다 생각하는 어떤 신촌인데. 아니 어쨌든 그런 축제를 새롭게 하고 신촌을 글로벌한 지역으로 인식되게 하는 축제를 했다고 하는 것은 저는 긍정적이라고 봐요. 다만 신촌이 갖고 있었던 또 여러 축제들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여름에 있었던 물총축제나. 물총축제가 마포로 갔죠.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상징적인 신촌하면 떠오르는 축제였는데. 이 축제들을 이제 다 다른 곳에 뺏겼다고 해야 될까. 어쨌든 우리 구가 이제 진행을 안 했으니까요. 그렇죠. 물총축제 같은 경우는 마포로 갔고. 그래서 뭐 사실 물총축제 안 좋아하긴 했습니다만 저는. 그런데 뭐 그럼에도 제가 안 좋아하는 거에 별거 산소를 많이 왔잖아요. 사실은. 맥주축제도 뭐 또 다른 곳을 타고 그래요. 네. 그래서 뭐. 그럼 뭐 그런 거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뭐 그게 대중교통 전형주구랑 엮여가지고 사실은 축제 관련된 그런 것들도 사실은 많이 이렇게 내보내고 약간 그런 경향이 있어서. 과연 그것이 좋은 것인가 약간 이런 생각은 들기 마련입니다. 지금 잘한 건 잘했다고도 해주고 그래요. 했잖아요 지금. 잘한 거. 우리 황토끼라고. 좀 별로 시원한 느낌이 아니야. 애매해서 그래요. 저도 이미지가 있으니까. 신촌 폭포카페 환경 그런 게 있는데 좀 걸리잖아 또 그걸 다 잘했다고 하기에는. 그런데 이제 이유를 모르겠는데 저도 그 우리 내부순환 기둥에 보면 옛날 명활압시고 걸렸던 것들 있잖아요. 요즘 다 안 보이더라고요. 그거 교체 작업 중이랍니다. 아 그거 교체 작업 중이요. 교체 작업인데 이거를 제가 그것도 들은 건데. 구정지리에서 들었는데. 그 그림을 저작권이 없는 그림을 걸어야 되다 보니까. 그 그림을 좀 이렇게 선정하고 하고 등등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정확하게 들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어쨌든 제가 2023년도 가볍게 그냥 정리를 해봤고요. 2024년도에는 언제부터 그러면 구의회가 처음 몇 월부터 시작인 거죠? 보통은 이제 설 전에 한 번 열리고요. 설 전이에요? 설 전에 한 번 열려서 업무 보고. 2024년에는 어떻게 행정 업무를 하시겠다. 그게 1월 말, 2월 초 이 정도에 열린다는. 한 보통 구정 일주일 전, 2주 전쯤 이 정도 열렸습니다. 구정이 뭐니까? 설이지. 알겠습니다. 아니 신경이 있고 구정이 있으니까. 설 이러면 또 헷갈리시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때 열리고 그 다음에 이제 구정 지나고 난 다음에 또 이제 임시회 몇 번 열리고 6월 달에 결산 또 회의하고. 총선이 있는데 그거가 그 일정한 걸 별개로 이제 그냥 그대로 거긴 가는 건 거죠? 아니 구정 다음에 한 번 정도는 하실 수도 있고. 그게 뭐 이제 4월 좀 되니까 아마 한 번 정도 하고 난 다음에는 총선 이후에 진행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2024년도에는 총선이 있습니다. 총선과 관련해가지고 이제.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총선 전에는 행사 같은 경우도 쉽게 열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큰 행사랄지 이런 것들을 보기는 어려우실 겁니다만 어쨌든 그 다음에 뭐 관심사는 총선으로 가는 거니까. 2024년도 잘 마무리하시고 2024년도에 또 저희들은 또 이렇게 구의회 이야기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래 듣고 이제 다음 우리 초대 손님을 모셔야 되는데 노래를 뭘로 할까 하다가 갯마을 차차차가. 차차차 좋아요. 이게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틀림없이 나타난다 홍반장. 새로 리메이크한 드라마라고 했어요. 아 그게 리메이크였었나? 네 그랬나 보다 그랬대요. 그래서 어디선가 무슨 일이 생기면 틀림없이 나타나는 서대문구 의뢰의 홍반장 같은 그런 정치인인 것 같아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노래 거기 의라차차 갯마을 차차차. 다 나를 위한 얘기 같은데 계속 차차차 나오는 게. 그러네. 의도한 건 아닙니다. 김재환이 부른 빛이 되어져 듣고요. 그 다음에 초대 손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벽 압의 없 subsequentərnder. 진심으로 원하는ugo 의뢰를سye. 까매하십시오. 예수. 이번엔 윤곽 eggorf guess the day완자 넷. iller게 가능성을 motiveshofừa.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